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익종의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시키폰으로 설명드릴건데요. 이 곡은 구독자 장은선님께서 요청해오셨던 곡인데 이제서야 올려드립니다. 지난번에 전주 부분은 자막으로 올려드렸었는데 간주는 노래 앞부분이에요. 부르던 입새 자취를 감추고 해서 그 뒤에 다시 올 수 없는 그 전까지 노래 부분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마디부터 보면 C코드에서 도 도 레 미 미 미 미 솔 미 파 미 렐레 이렇게 돼요. 그러면 C코드에서 앞에 심표 있는 부분은 코드의 근음으로 채워주면 되고 쿵 도 도 레 미 미 미 미 미 미 할 때 한박이니까 1 3으로 채워주면 되고 두번째 마디 미 솔 미 파 미 렐레 되는데 여기도 심표 있는 부분을 근음으로 쿵 쳐주고 쿵 미 솔 미 파 미 솔 미 파 1번 줄 그 다음에 D마이네로 가서 미 렐레 미 를 쳐주니까 이 검지를 떼어주고 근음 4번 하고 미 레 그 다음에 레 내가 한박이라 2번 3번으로 채워준 거야. 미 솔 미 파 미 렐레 그 다음 세번째 마디 G7에서 여기도 심표 있는 부분은 근음 G7에 근음을 쳐주고 솔 시 레 품 솔 시 레 그 다음에 파 미 파 파 미 파 1 3으로 쿵 솔 시 레 파 미 파 그 다음 네번째 마디 여기도 심표가 또 있네요. 쿵 솔 파 레미 그 다음 C코드가서 파 미 이렇게 돼요. 네번째 마디 다시 G7에서 쿵 솔 파 레미 C코드가서 파 미 그 4마디를 천천히 붙여서 보여드리면 쿵 도 도 레 미 미 미 쿵 미 솔 미 파 미 렐레 쿵 솔 시 레 파 미 파 쿵 솔 파 레미 파 미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다섯번째 마디 C코드에서 도 미 파 솔 파 샵 솔 솔 솔 이렇게 되요. 그러면 여기도 심표 있는 부분은 C코드의 근음으로 쳐주고 쿵 도 미 파 쿵 도 미 파 쿵 도 미 파 그 다음에 솔 파 에요. 그 다음 다시 C7에서 쿵 솔 파 샵 솔 솔 솔 라 쿵 도 미 파 솔 파 샵 솔 솔 솔 그 다음 다시 C7에서 쿵 솔 파 샵 솔 솔 나 F코드가서 파 이렇게 되거든요. 여섯번째 마디 C7가 쿵 솔 파 샵 솔 솔 솔 나 F코드가 쿵 솔 파 샵 솔 솔 솔 라 F코드가 쿵 솔 파 샵 솔 솔 솔 나 F 코드가 쿵 솔 파 샵 솔 솔 솔라 솔, 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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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렇게 돼요. 쿵, 솔, 시, 레, 레는 2, 3으로. 레, 레, 미.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 파, 미, 레, 파, 파. 여기는. 여기도 근음을 쳐주고. 파, 미. 풀링 오프로. 파, 파, 미, 레, 파, 파. C코드로 가서 미, 도, 도 한 다음이 시작이거든요. 미, 도, 도. 이렇게. 다섯 번째 마디부터 뒤에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C코드에서 쿵, 도, 미, 파, 솔, 파, 솔, 솔, 솔. 쿵, 솔, 파, 솔, 솔, 라. 맞아. F. 파.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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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엠 으 news 손, 시, 렐, 레, 미, 파, 미, 레, 파, 파, 미, 로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